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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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독님 어복이 많아서 걱정 말아요 잡을거라구요 걱정하지 말아요 많이 잡을거니까 와 왔다 여러분 왔다 왔다 보여달라 그랬다 여러분 큰 놈 왔어요 되게 크다 씨알이 장난 아니죠 엄청 커요 씨알이 겁나 큽니다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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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딱팔딱 뛰네 이놈의 새끼 왕빙어예요 우와 또 왔다 또 왔다 여러분 또 왔다 또 왔다 어이구 어이구 팔딱팔딱팔딱 또 왔어요 크죠 어 나왔다 잡았다 우와 이건 또 큰 놈이다 여러분 우와 큰 놈이여 보셨죠 팔딱팔딱 너 혼자서 뛰어내리나 덩걸리게 맛있겠죠 됐어 왔다 왔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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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더 커요 아까보다 오 떠졌다 우와 오빠 이거 겁나 크다 구데기 빼라 구데기 너 먹었니 아 입안에 구데기 없는데 먹었네 이제 입안에 구데기 없다 하하 핫동님한테 잡히다니 니네는 죽었다 오우 또 나왔네요 여러분 아이고 씨알이 여기는 다 크다 빙어 빙어 잡은거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빙어 오늘 아침에 잡은 놈들 왔다 왔어 오우 왔네 오우 여러분 큰 놈이네요 얘 근데 왜 이렇게 커 겁나 크다 여러분 빙어 맞아요 색깔 하얗다 근데 이렇게 한번 나오면 겁나 커요 애들이 그죠 여기 치키자 왔어요 여러분 추천 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얘는 아까랑 좀 틀리다 얘 암놈이네 배불뚝이야 배불뚝이 알벳네 알벳인거야 이게 순놈이고 같이 다니는거야 아 그래 같이 올라왔다 우리 둘이 같이 다녀요 같이 근데 확실히 안에서도 모양이 차이가 나요 여러분 CR이 겁나 큰데 어 어 왔다 왔다 쭉쭉 들어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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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와 여러분 겁나 크다 와 최고도 크다 이거 빙어가 아닌데 얘 뭐에요 여러분 얘 빙어가 아닌데 와 여러분 겁나 커요 보이죠 너 빙어처럼 생긴 너 누구니 너 어느 면에서 왔니 겁나 커요 여러분 내 손바닥 봐봐 일발 아까 그 빙어랑 틀리지 크기가 확실히 우와 완전 대물이야 대물 우와 여러분 대물 잡았어 내가 내가 잡은거야 이거 대물 잡았어 아 너 크니까 징그럽다 어 어 얘 어떻게 뺄지 안에서 걸렸나보다 어 주둥이 안에서 걸렸어요 먹다가 걸렸네 피난다 어떡해 죽는거 아니지 미안하다 어 어 못 뺐겠다 으으 못 뺐어 피나 얜데 빙어가 아닌거 같아 겁나 커요 빙어랑 역시 살이 나죠 못 뺐어 얜데 죽어가는거 같아 피가 났어 아 똥님이 지금 전화하고 있잖아 얘 빙어 맞나 얘 빙어 아니죠 아 진짜 못 뺐어 어떡하지 뒤집어졌다 아 살려주려고 했는데 빙어가 아닌거 같아서 죽었나보다 어 어 마력이가 마력이가 어 아니 그게 뭐야 얘 모르겠어 겁나 커 어 별게 다 잡히네 근데 피레미 아니 아니 빙어는 아닌데 크기는 큰데 살아있어 근데 오빠 거의 죽어가 입안에 너무 깊게 물어서 바늘을 못 빼겠어 내가 됐잖아 살았어 어 뺐습니다 여러분 어 어 빙어는 아닌데 빙어가 아니에요 무슨 물고기야 근데 빙어랑 똑같이 생겼어 죽은 척 한거라구요 빙어랑 똑같이 생겼어 생긴거는 여기 뭐 이런게 다양한 오종이 잡히네 근데 모양은 비슷한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틀려요 애들이 얘 특히 얘 얘 얘는 빙어가 아니야 얘 빙어 아니에요 그쵸 모양이 아니지 그리고 얘도 아니야 얘도 빙어가 아니야 모양이 틀려 짧고 통통해 얘도 빙어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빙어지 얘네들이 빙어 큰 놈으로 싱싱한 놈으로 골랐습니다 이거는 원래 통으로 먹어요 빙어는 뭐 빼서 할거 먹을게 없어 그러면 나와라 나와라 가만히 있어라 응 조장 그래 조장 목욕 좀 한번 하고 조장 목욕 좀 한번 해 조장 목욕을 한번 해 지금 먹을게요 퇴근하게 어으 얘네는 커갖고 내장이 다 터져나오네요 퍽 하는 소리 들렸다 마이크를 꼈어야 했는데 소리가 하나는 끼자 퍽 하는 소리 들렸어요 얜 얘네는 으악 내장이 팍 터져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크라고 그랬잖아 이번에 애들 써라 했잖아 부럽네 뭐가 턱 쳐져와 쓰지 않아 쓸 것 같은데 뭐가 턱 쳐져와 짜증나 턱 쳐져 나오면 돼 얘네는 생거로 먹기 그렇다 똥이야 소리보소 라면 끓일게요 자 여러분 라면 끓입시다 톡 튀어나오는데 생거로 먹기 좀 그렇대 얘네들은 커서 사이즈가 무슨 맛이냐 조작맛이지 뭐 조작맛이래 벌집 삼겹살 구울 겁니다 군인용품 그랜드 가면 많이 팔잖아요 일반 고기를 더 벌려놨으니까 더 필요하지 음 먹자 어떻게 먹냐 하면은 여러분들 짬장 여기 있고 고기를 올려서 짬장 고쳐 짬장 딱 넣고 탁 tow 밥을 더먹어 밥을 더먹어 바베요 응 짬장에 밥을 바려놔 응 김치를 올려 고기를 올려 밥하고 같이 떠요 음 진짜 맛있어 고기를 느끼게 하자 잘 먹겠습니다 허리 아프다